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MBN의 엄지의 제왕에서도 관상성형 전문가로 출연을 하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상성형이라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가시면 길에 가다가 지갑을 줍는다던가 아니면 횡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기복적으로 복을 기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관상성형을 하게 된 동기는 성형수술의 원래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술이 맹장염 수술도 그렇고 위암 수술도 그렇고 다 서구에서 들어온 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맹장염에 걸렸다 아니면 골절상을 입었다 했을 때 미국에서 맹장염을 치료하는 것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또 골절상을 치료하는 것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별 차이가 없이 잘 치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동양인 사람들의 얼굴을 미국에 가서 백인 성형외과 의사나 흑인 성형외과 의사한테 쌍꺼풀 수술을 받거나 무슨 사각턱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는 의술은 서양의 것인데 우리 얼굴은 동양의 것이기 때문에 그 동양인의 얼굴을 서양의사가 분석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한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성형수술한 사람들의 얼굴을 다 보니까 예쁘지가 않아서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시작한게 저희 병원의 관상성형의 목적이 또 기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여성은 1대1.5의 긴 얼굴형이고 왼쪽 여성은 1대1.3의 동양인과 같은 비율입니다 두 분 다 공이 볼페임이 있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페임이 있다고 하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볼페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각턱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이는 얼굴형입니다 특히 오른쪽 여성분의 경우 이마가 꺼져 있으면서 납작하네요 이러한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호불호의 차이는 사람 개개인의 미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델로 찍힌 것으로 보아 카메라빨 사진빨이 잘 받는 얼굴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볼록한 이마 눈동자가 이렇게 많이 노출된 눈 얄쌍하니 좁은 코 사각이 아닌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런 브이라인은 이렇게 사진빨이나 화면빨 잘 받는 연예인형 얼굴과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난번 얼굴 깊이 성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빨 잘 받는 얼굴과 잘 안 받는 얼굴의 가장 큰 차이는 코 옆 꺼짐이 있어서 납작하냐 아니면 입체적이냐에 따른 3차원적 구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거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눈, 눈과 코와 입 그리고 이 얼굴 바깥쪽에 외곽선과의 관계 이 2차원적인 관계에 눈의 옆에 있는 눈가 여백 콧볼의 옆에 있는 코 옆 여백 그 다음에 입 주위의 입과 하관 여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외곽선에서 눈, 코, 입 위치에 대한 고려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 눈, 코, 입 삼각존 배치에 따른 얼굴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얼굴 외곽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어디 있는가 코가 어디 있는가 입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눈이 위에 있고 입이 아래에 있으면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즉 얼굴 외곽선 뿐만이 아니고 눈, 코, 입의 위치에 따라서도 얼굴형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굴 외곽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눈의 크기, 코의 크기, 입의 크기 즉 눈, 코, 입 안꼬의 크기가 크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여백이 줄어들게 돼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호빵에서 호빵의 크기가 큰데 안꼬가 적게 들어있으면 눈, 코, 입이 작으면 호빵이 맛이 없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안꼬가 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또 눈, 코, 입이 너무 진하게 커서 좀 느끼한 얼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선과 눈, 코, 입의 비율이 적절해야 맛있는 호빵이 되듯이 예쁜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해서 눈 주위의 여백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특히 눈의 바깥쪽을 터서 눈가 쪽의 여백을 줄이려고 뒤트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뒤트임을 하게 되면 까만 동자의 바깥쪽 흰 자위가 이렇게 많아지게 돼서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눈 몰림 현상이 생겨서 꼭 사팔뜨기처럼 보이게 되므로 더 눈이 몰려 보이고 바깥쪽은 더 여백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몰려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눈의 눈가 여백을 느리기 위해서 뒤트임하는 것은 자세한 진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진다, 눈이 작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형외과 한 지 지금 24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이 또 나이가 20살이 더 먹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화된 50대, 60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옛날보다 얼굴이 커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눈이 작아진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나이가 들면 피부 면적이 늘어나서 얼굴이 커진다고 지난번에 안면거상술이 좋을까요? 실리프팅이 나을까요? 에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얼굴에 외곽선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눈이 쬐까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눈이 작아집니다 눈이 작아지는 게 뭐 눈이 처져서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 주위에는 눈을 질근 감는 알륨근이라고 있습니다 알륨근이 있는데 이 알륨근이 노랗게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있다가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방향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왜 쪼그라들냐면 여기 화살표 있는 코뿔이 있는 부분에 알륨근이 이 부분에 알륨근이 붙어 있고 이 부분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부분, 만약에 이게 수축하게 되면 여기가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쭉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쭉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눈꼬리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다가도 찡그리게 되면 이렇게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고 이거를 50년 60년 동안 하게 되면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눈의 가로 길이가 안쪽으로 코쪽으로 당겨지게 돼서 눈이 쪼그라들게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알륨근의 작용은 수십 년간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젊었을 때보다 더 작아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작아지는 속도를 늦추게 하려면 보톡스나 그런 근육마비제를 계속 눈 주위에 수십 년간 맞게 되면 아무래도 눈이 쪼그라드는 이런 확률이 좀 더 적게 되겠고 그러므로 20대 때부터 60대까지 40년 동안 보톡스를 받아서 쪼그라드는 기운을 좀 예방한 사람은 60살 때 좀 덜 쪼그라들겠고 그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더 눈의 가로 길이가 수축이 돼서 더 작아질 확률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눈썹도 내려와서 눈도 작아보이고 눈 자체도 실제로 작게 되고 그러면서 눈 주위 여백이 더 많아져서 얼굴도 커보이고 사진을 찍었을 때나 동영상을 찍었을 때도 훨씬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빨, 화면빨 를 잘 나오게 하는 얼굴 비율 특히 거기에서 눈과 여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콧볼 축소와 콧볼 여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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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